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방극지실 김민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북극의 전망과 한국의 도전입니다. 우선 북극의 현황을 북극을 보는 두 가지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그간 우리나라의 북극활동에 대한 성과와 한계, 비전과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2021년은 2050 북극활동 전략이 수립되어 우리나라 북극활동에 있어 새로운 모멘텀을 확보한 해입니다. 2022년은 전략추진의 원년이 되는 해로써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과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북극을 보는 두 가지 시선입니다. 북극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이라고 불립니다. 북극의 해빙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2020년 7월에는 1979년 위성간측 이래 역대 최소의 빙해 면적을 기록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북극의 기온은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란드 얼음이 전북 녹는다면 해수면이 7m 상승해서 거의 모든 세계의 연안 지역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극곰이 술록을 잡아먹는 충격적인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는데요. 북극의 먹이 사슬 또한 붕괴가 진행되어 2100년이면 북극곰을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해빙으로 인해 북극이 주는 기회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스웨즈 운하에서의 선박 좌초 사고를 통해 기존의 스웨즈 운하를 돌아가는 대체 항로로서 북극 항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법제도 개정을 통해서 북극 항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고요. 북극 항로 물동량도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에 이르면 얼음 없는 여름이 도래하고 북극 항로를 연중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LNG 등 천연자원의 운송이 주요 함물이지만 향후 컨테이너 함물의 운송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북극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극에서 LNG, 수소 등의 에너지 개발 사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북극 항로 활성화와 연계한 항만, 철도, 공항 등 인프라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35년까지 북극 항로 물동량을 1억 3천만 톤으로 끌어올리고 LNG 생산량도 2018년 806천만 톤에서 2035년까지 9,100만 톤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국애나인 파트너스에 따르면 북극 인프라 투자가 2030년까지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혁신 기술을 활용해 극한지로서의 북극이 가지는 제약 요인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간 우리나라 북극 정책이 어떠한 성과를 냈고 또 어떠한 점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북극권 협력 파트너 국가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해왔습니다. 2013년 우리나라는 북극 이사회 정식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면서 북극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 옵서버로서 북극 이사회 주요 사업에 참여해서 북극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북극권 6개 국가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미국, 캐나다, 러시아와 양자 북극 협의회를 그리고 한중일 3국 간에는 다자 북극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북극 현안에 공동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역대 최대 북극과학 탐사 프로젝트인 모자잇과 같은 대형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다섯 차례의 북극 항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야말 LNG, 아틱 LNG2 사업 등에 투입될 LNG 세뱅반선 건조를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도맡아오고 있습니다. 한편 비북극권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일본과 함께 북극 중앙공해 비규제업 방지 협약에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해 오고 있으며 올해 2022년에는 제1차 당사국 회의를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북극 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우선 북극 전문가 네트워크와 북극 연구기관 컨소시엄 등 협의체 운영을 통해 북극 전문가와 북극 관련 기관 간 북극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의 다산과학기지를 건설하였는데 올해로 20주년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는 세빙연구선인 아라노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우리나라 두 번째 세빙연구선 건조가 확정되어 2027년부터 본격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한 북극권과 우리나라 대학생들 간 교류와 북극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부터 북극 아카데미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극지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극지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극지 아카데미, 극지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북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그간 북극 시대를 대비한 종합적 전략이 부재했던 것이 북극 정책 추진의 한계로 곱히고 있습니다. 북극권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북극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제한된 협력과 국내에서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과학, 경제, 대외협력이라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과학 분야에서 거시적이며 종합적인 연구 역량이 부족했고 북극 과학 성과를 활용한 주도적 연구를 추진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아라오노 한척으로는 의미 있는 북극 과학 연구를 추진하기에는 미흡했고 과학 성과의 정책화, 실용화도 부족했습니다. 또한 북극 이사회 중심의 협력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북극 관계자와의 협력, 즉 다원적 협력이 부족했습니다.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북극권 경제 분야 진출입니다. 현재 북극 지역에서의 구체적 경제 협력 성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기업이 북극에 진출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고 북극 산업 진출을 지원할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간 북극 시대에 대비한 종합적 전략이 부재했고 이에 따라 눈에 띄는 경제적 성과가 미비했으며 제한된 작은 협력이 중심이 되면서 다원적 협력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반면 인근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국가 지원을 통해 북극 경제권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특히 북극권 에너지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운, 기자재, 에너지, 조성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잠시 소개 드리면 우선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 전략을 통해 야말과 아틱 LNG2 사업에 지분 투자를 하고 있으며 LNG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극 LNG2 사업에 필요한 극지 기자재를 수출을 하고 중국 선사인 코스코는 정기적으로 북극 항로를 운항해 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 주도로 북극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1월에는 러시아 극동 북극 개발부에 북극 항로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신협력 방안을 제안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틱 LNG2 사업에 지분 투자를 해서 LNG를 수입하고 있으며 북극 LNG를 아시아로 환적하기 위해 캄차카의 LNG 환적단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항해가 가능한 시기에 LNG를 최대한 운송을 해서 환적단지에 저장을 하고 북극 항로 운송이 어려운 겨울철에는 환적기지에서 저장된 LNG를 아시아에 공급함으로써 연중 북극 LNG를 아시아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북극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중심으로 비전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북극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우선 남북국 통합 극지활동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되는 극지활동진흥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라오노에 이어 차세대 쇠빙연구선 건조도 확진되었습니다. 기존 아라오노보다 쇠빙 능력은 1m에서 1.5m로 총 톤수도 1만 톤이 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30일에는 2050 북극 활동 전략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범부처 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특히 극지활동진흥법 제정과 2050 북극 활동 전략 수립으로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북극 정책 추진에 있어 한계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극지활동진흥법은 연구개발 등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극지활동 인프라 시설 설치 운영, 국제협력 촉진, 교육 홍보, 그리고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진흥에 대한 규정을 두어 향후 북극 정책 추진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북극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모멘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50 북극 활동 전략은 그간 부재했던 북극 진출을 위한 종합적인 중장기 북극 진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50년 북극 거버넌스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북극권 연구 선도국가 도약, 다원적 외교협력 활성화, 지속가능한 10대 협력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및 환경, 북극 외교, 북극 경제, 북극 활동을 위한 법제도 분야에서 세부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그간 성과가 미비했던 북극 경제와 관련해서는 지속가능한 북극 발전 동참이라는 세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조선 해운 기반 북극 항로 활성화, 친환경 에너지 협력, 북극의 수산 등 세부 경제 협력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기업의 북극 진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50 북극 활동 전략이 앞서 말씀드린 그간의 우리나라 북극 활동 이행에 있어 제기되었던 여러 한계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북극 정책 추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이행 과제를 추가적으로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해수부, 외교부 중심의 북극 정책 추진에서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북극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양다자 북극 협의의 기능을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 창출형, 경제 협력 창고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북극 활동의 실질적 주체인 기업이 북극권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북극권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북극 해양수산 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범부처 협력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가칭 북극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범부처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와 유사하게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각 관련 정부부처 차관급 공무원,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북극정책 실무적 업무협의 기능을 가지는 북극정책협의회, 기업이 포함된 민간기관으로 구성되는 민간협의회, 그리고 북극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 간 협력을 위한 북극정책연구얼라이언스 등의 분야별 세부협력체를 구성해 촘촘한 북극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KMI의 역할을 소개하고 오늘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KMI는 매년 12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북극협력주관과 한국북극전문가 네트워크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극협력 추진을 위한 민간협력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KMI는 매월 극지의 소식지 발간, 매주 북방 물류 리포터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극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북극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KMI는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극경제이사회 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 북극전문가로 구성된 북태평양 북극연구기관 커뮤니티의 사무국을 맡고 있으며 2011년부터 북태평양 북극컨퍼런스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극권 이해관계자와의 양다적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북극협력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앞으로 기업의 북극권 진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북극권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북극권 해양수산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극지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사업과 북극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북극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양성과 차세대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